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기마미에요. 오늘은 여기 남자의 처인구에 있는 예일다육에 왔습니다. 국민다육이 50% 세일하고 있죠. 지금부터 영상에 한번 올려볼게요. 이제 이름이 지금 이렇게 적혀있는게 몇 안되요. 이름 모르는거 많이 양해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다 없고 이거는 뭐 물이 다 날아가지고요. 이런 써놓은거죠. 에밀리 뭐야 이거는 헤리스? 이름이 뭐 에밀리 헤리스 정말 귀엽게 생겼네요. 이 아이는 근데 이거 가격이 2만원이요. 2만원이면 이거 1만원입니다. 1만원짜리입니다. 이거는 러우철화가 6천원이요. 6천원짜리인데 반이면 3천원이겠죠. 그래서 철화는 생물도 하나 있고요. 지금은 많이 싸졌네요. 많이 싸졌어요. 얘는 모난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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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감이 딱 희한하게 생겼어요. 꽃이 핀거 이거 꽃인가봐요. 이건 또 6천원이네요. 여기 쓰인 가격에 다 반으로 됩니다. 이게. 근데 좀 그런거 있잖아요. 콩랑 금 금 같은거 그런거는 안돼요. 세일 안된대요. 그런거는. 금 종류는 안된대요. 가격만 보세요. 이러면 다 지워지고 없으니까. 이것도. 세일하면 5천원이 되겠고요. 화이트 미니마. 아아 정말. 왜 얼굴이 몇개입니까. 이거. 정말 이쁘네요. 이쁜 아이들 많아요. 정말. 여기는 군생이. 이것도. 목대 좀 보세요. 목대에서. 막 사고도 또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2만 5천원이 되겠네요. 세일해서 2만 5천원이에요. 네. 미니마 같아요. 미니마 같아요. 미니마. 아. 이거는 뭐지. 이거. 밴바디스인데요. 아. 이거. 만원이면. 정말로. 보탬인데. Lum3에.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 이거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뻐요. 동생이네요. 이거는 무슨 틀복숭이인데 이름은 없어요. 15,0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반가격이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7,000원, 8,000원. 이거는 이것도 만원. 세일해서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스피핑지. 이거 5,000원이네요. 그러면 세일하면 25,000원이 되겠습니다. 엄청 짱짱이고요. 먹었어요. 목대가 좀 먹지로 조금 됐어요. 막 키우는 게 아니고 이 집에는 농장이 스물 몇 동 이렇게 있대요. 직접 키우시고 농장에서 키우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뭘로가 아니고 라오리린제. 라오리린제. 물 덜으면 엄청 이쁜데. 우리 민쇠가. 이거 3만원이면 15,000원이 되겠죠. 이뻐요. 이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바올린. 바올린 바이 올린 퀸. 네. 얼굴이 다섯 개. 내 가격이. 4만 5,000원이면. 2만 5,000원이 되겠네요. 이뻐요. 양병하이. 1,000원. 4,000원이나. 피 Beauty. 한 장관에. 김치 킁이. 은근계가. 미니. 산 father. 딱딱하기도 해요. 5만원입니다. 5만원이면 엄청 크고 좋다. 다 좋아요. 연애는 아 아 먹든점 보세요. 엄청 오래 된 거 같아요. 얼굴이 이쁘죠? 연애는 이거는 가격이 없네요 이 아이는 판매 불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번엔 판매 불가 써놓은게 내 따위가 되네 누가 골라 놓으셨나 이거 좋다 휴밀리스 인데요 진 아이들이 많아요 예일 다육입니다 50% 세일 하고요 금 종류 같은거는 세일이 안된다네요 이거는 대비 같은데요 대비 군생 5만원이네요 5만원 여기 적혀있는게 5만원이에요 네 짠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18,000원이네요. 이놈이도 색이 진짜 이뻐요. 3만원이네요. 저희들은 펑킨 가격 얼마나 볼까요? 이거 만원이네요. 아 이거 정말 서른하다. 이 농장에서 하면 2만원 해야죠. 얼굴 수가 이렇게 많으면 2만원 해야 돼요. 이거 만원이면 되나요? 이렇게만. 6만원? 3만원이 되겠죠?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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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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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 3만원. 그런가, 주니는 나라. 저는 적당한ati 거품을 찍어여. 어디선 안 나오는 정도인가요? 이거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거 목자 좀 보세요 여기서부터 조사해서 이렇게 널어졌어요 이렇게 나시카랑 가시르린 네 아이가 있고요 이거는 백성애야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생각나마 이 아이는 무현이 진주 이거 정말 이쁘죠 이런 아이들은 여기서 5천원 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